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그로우스키즈 입니다 제가 넷시픽에서 립틴트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친구랑 같이 시키려고 했는데 다 솔드아웃이 된 거에요 근데 우연히 미국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배송을 시켜주는게 있어서 한국보다는 세력이 조금 더 비싸요 그치만 품절된 걸 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주일만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총알 배송인데요 이 정도면 저희는 미국은 미국 내 안에서도 막 일주일 걸리잖아요 저는 아 폭한가 봐 두세트를 시켰습니다 이..이게.. 우리 아침에 이 칠해주세요 우와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못 구한 포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시켰는데 포카 되게 많이 줬나? 이거 시켰는 거야? 뭐 시킨지도 까먹었어요 시켰는데 포카가 이렇게 왔습니다 선물 준다고 했는데 택배 선물이 뭐지? 아 어떡해 선물이 이거다 와 어머 저 어떡하죠? 최애 차에 딱 이게 어떻게 알고 주셨네 이거구나 스페셜 선물이 미국 사이트에서 시키면 한국 내 배송도 가능해요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한국 내 배송은 4,000원인가? 그걸로 들었는데 저는 이제 30불을 들었는데 이거를 주네요 어머 너무 귀엽다 이게 특별 선물이었구나 미스터리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저는 이제 이게 저번에 이 벌즌을 사고 싶었는데 못 구해서 근데 이게 딱 공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렇게 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양면이잖아요 너무 예쁜데 잘 샀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는 특별히 줬나봐 언제 꺼지? 우와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토너랑 에센스 그리고 마스크팩에 이걸 받았고 이제 이건 기대하던 저번에 잘 못 열어서 포카입니다 진짜 이거 포카 너무 예쁘게 나왔던데 뒤에 별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트는 이미 품절이 됐어요 제가 몇 개 안 나본 거 그냥 시켰나봐요 두 개 시킬 거 그랬나? 랜덤이니까 내 여덟 멤버 다 받으려면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두 개 시켰으면 여덟 멤버 다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방찬이 뒤에 생일이 있어 생일하고 별자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용복이 용복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던데 워카드를 차례대로 놔두진 않았거든요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스페셜 기프트였어 그 다음에 승민이 리노 아이엔 현진이 창빈이 그리고 하니입니다 와 저 포카 부자 됐네 걔도 아직 멀었어요 저 늦떡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먹을 포카가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받아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너무 친절한 게 하나하나 다 넣어주셨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예쁜 거 한번 세 개나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가 뭐지?